하늘 보호자가 인류에게 직접 개입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소통하시기도 하지만 기원 후 약 1200년경 이후부터는 주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이란 현재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뜻을 군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발현은 상황이 위급할 때 천국이 직접 개입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 중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1846년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해인 1846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오셔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에서 볼셰빅 혁명이 일어난 해인 1917년에도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즉 공산주의가 확장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천국이 직접 개입해서 경고를 주셨는데 이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1846년 9월 19일 성모 마리아께서 프랑스 라살레트에서 14살 소녀 멜라니 칼바와 11살 소년 막시민 지로 등 두 명의 어린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공산주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1846년 이 해는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칼 마르크스가 엔겔스와 함께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를 조직했으며 그가 공산주의 선언을 발표하기 2년 전입니다. 이날 성모님은 멜라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64년에 많은 악마와 함께 루시퍼가 지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성모님께서 악마가 풀려난다고 경고하신 해 1864년은 국제노동자협회가 창설된 해입니다. 바이세인의 후손인 유대인 라삐의 아들 칼 마르크스가 총회 멤버로 선출되었고 그는 선언문과 규약을 작성하는 등 국제노동자협회의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고 또다시 1846년 성모님이 두 어린이 목동에게 발현하셔서 공산주의에 대해 경고하신 지 불과 보름 후인 10월 4일 예수님께서 성베드로의 마리아라는 한 거룩한 수녀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공산주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인류의 죄 때문에 그분의 정의가 크게 분노하셨는데 특히 공산주의, 무신론 등 하느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죄에 대해 분노하셨다는 것을 저에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말했습니다. 세번째 경고 성모님께서는 1917년 포르두갈 파티마에서 11살, 8살, 7살 어린 세 목동들에게 발현하셔서 또다시 공산주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1917년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특히 알점은 성모님은 5월부터 매달 13일에 발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성모님께서는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인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불과 수일 전인 10월 13일 수만 명의 군중이 목격한 가운데 태양이 돌며 궤도를 벗어나 떨어지는 듯한 공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발현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공산주의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산주의는 반인류적이며 반하느님적입니다. 공산주의는 친악마적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느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한 길을 가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국민의 지도자들, 국민의 대변자인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가 발전할 때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